20원에 이거 어머니 한 짜리 15씩 혹시 일하시거나 그러실 때 혹시 한 200원 정도 어떻습니까? 괜찮아요. 네. 200원은 샀어. 그럼 200원. 네. 200원. 200원 사세요. 200원. 한 번 치자 나도 한 번 치자. 어머님들. 내가 사야. 한 번 치시죠. 네. 그거 칠게요. 이게 약통이 아니고 저희 산소통이거든요. 약통이 아니고 저희 산소통입니다. 500원 정도에. 500원 정도에. 500원 정도에. 500원이요? 100원이요? 야 내가 100원에서 팔아. 돈 5룡이야 지금. 2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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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에 사. 500원에 사. 500원에 사. 500원에 사. 500원에 사. 500원에. 됐어. 500원에 사. 저 이거 이것도. 아니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 저 전부 측면이거든요. 이게 전부 측면을 정신 차려. 200원에 사. 잠깐만. 알겠습니다. 아니 잠깐만요. 대장님. 대장님. 박대훈이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박대훈이 지금 똥약을 막았습니다. 앉아있어. 앉아있어. 이제 그만. 똥약을 막았어요.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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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갖고 와. 똥. 엄청나게. 이거 엄청나게. 박대훈이 얼마. 210원 다 쓰면. 210원 다 쓰면. 210원 다 쓰면. 저거 다시 사면. 사무셔. 할머니들 돈 다 따가는 거야. 우리 아저씨들이. 운이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. 운이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. 운이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. 테레비만 보고 재밌다고 그랬더니. 뭐 재밌네. 여 집중하세요. 어머님들 집중하세요. 지구에서 왔습니다. 우주에서도 잘 해봤네. 에휴. 내 말이 그 소리야. 우주나 땅이나. 돈은 다 좋아하나 봐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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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휴. 아휴. 동냥 먹었다. 동냥. 동냥 막았어. 동냥 막았어. 어휴. 여기 하나만 맞으면 하네. 됐어. 됐어. 아휴. 잘하시네. 이거 30초. 30초. 아휴. 440. 420원 땄다. 주세요 빨리. 빨리 주세요. 탁자. 어? 아니 여기 좀. 아니 탁자야. 지금 저 할부도 얼굴 우그락 우그락 해주셨는데 지금. 어머님들. 어머니. 계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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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여기서. 아니 정말 좋습니다. 사실 저희들이 올 때만 해도 어머님들도 울고 저희들도 울고. 지구와 사상의 만남. 되게 낯설었는데. 낯설었는데. 지금 이 시간 만큼은. 이것이 바로 우주입니다.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.